Q. 누난? 저요? 신주로?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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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잖아. 이 미친 여자. 왠지 끌린다. 미안하니까 내가 앉아서 할게. 너 여식 주사람명이 제가 터프풀 같아 보이거든. 어? 언니 그런 사람이구나. 사랑의 편견 있고 막 그러고. 내 품에 속 작은 너를 안고 싶어. 오늘부터 여기 선정기. 우리 기자리. 내 표정은 약간 제가게. 제 발을 못생각하지? 여기 하세요 김혜빈 선생님. 내 재능을 여기 다 써야 돼. 너너너리 이럴 때 자리에 학교에서 놀고 있어. 또한 제가 실과하는 거야. 아무튼. 니 인생 내 인생 오조라 부르지 말고 잘 살자. 어? 어? 가자. 같은 거 어때요? 힙합? 팀으로도 됩니까? 힙합밥 슬기쌤이나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아휴. 웬일에 성피드니. 내년에 담임 막. 매니저고 싶어? 컴온! 내 정규직만 대만. 진짜. 니가 진짜 제대로 하지. 힙합. 랩. fast. 획 효. 오케이? 힙합. 오세요. 齢. 게 cad워jackity. cv- 번째로 strive 아, 속이 신고라. 일어났어? 근데 아까 자기 멋있더라. 역시 의리 있어. 나 전문 바르자. 이제 속 시원해요? 다 먹었어? 내 인생은 유빈쌤이 등장하면서부터 다 꼬였어. 뭐로 할까요? 닭발! 오, 두 분 통하시네요. 김유빈! 여기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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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었잖아. 정피티 교실! 매일. 힙합반이 요! 요!